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조레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라라라라라라라!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특별히 가까우면서도 이색적인 여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김포 여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와우! 오늘 진짜 혼자서 가려고 했는데 걱정이 됐는데 감독님께서 또 걸그룹 분들을 함께 가는 거라고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큼발랄한 걸그룹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떡해! 어떡해! 진짜 헤이걸스분들을 모셨습니다! 와우! 둘, 셋! 미스터 앤티고 헤이걸스! 안녕하세요 헤이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헤이걸스 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야 진짜 뒷 빨개지는 거 보고 계세요? 지금 옷이랑, 옷이랑 까지! 옷이랑 피부 색깔이랑 똑같은 지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멤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에서 난리를 맡고 있는 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의 메인댄스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 메인북 걸터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이걸스의 사라인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의 사랑인네! 사라입니다! 아, 너무 좋다! 아니, 이번에 신곡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신곡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저희는 언제나 준비된 헤이걸스입니다! 100번이나 가능합니까? 네! 그럼 오늘 이걸로 촬영 끝내죠, 100번 하고 그럼 지금부터 헤이걸스 분들의 신곡 한 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좋은 장면! 에이걸스의 유명한 나 혼자 블러블러 보니? 우울하게 말할 때 들어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이제는 내가 널 벗는 거야 내 입만 잘 예뻐 깜짝 놀라지 마 Oh 널 위해 준비했어 The prize for you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그냥 웃기만 해 이제 널 내 스탈로 만들 거야 아이고 I got the recipe, I could It's special tasty, I could I got the recipe, I could I could It's special tasty 아이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신곡도 보여줬고 김포 여행을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코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코스가 온 가족이 즐기는 체험 여행이 있고요 또 가족분들하고 체험 가거나 그러면 또 뭐가 필수예요? 먹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김포 먹방 여행 그리고 세 번째는 연인들의 코스입니다 연인들의 코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팀을 짜야 돼요 두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김포 여행 가고 싶다 누구셨죠? 저요 다은 씨하고 제인 씨는 이쪽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방 누구셨죠? 저요 사라 씨하고 체리 씨 이쪽으로 잠깐만 아니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리 씨하고 제가 저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랑 오늘 커플이 되셨는데 기분은 괜찮으세요? 커플 괜찮아요? 그렇죠 역시 약간 전형적인 멘트네요 먼저 우리 첫 번째 팀부터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파이팅! 다음 1등 안 하면 용납 안 한다! 저기 이제 저입니다 저희 커플이 할게요 저희는 누가 하죠? 서리 씨가 제가 하나요? 네 서리 씨가 한번 해주세요 설렘을 유발하는? 응 설렘을 유발하는? 그런 코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요? 네 작가님 출발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발하기 전에 네 목을 가볍게 풀어볼 거예요 아 어떻게 풀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포로 이행시 김 김부강 먹고 싶다 포 포 포 포 포 포 포 지금 지금 일단 서리 씨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김 김 씨 아저씨가 다른 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김 씨 아저씨가 다른 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잠시만요 다시 갈게 네네 김 김 김 씨 아저씨가 다른 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 포 포기해라 자 이거 보세요 사라 씨하고 우리 채린 씨 갑니다 김포 김 아따 김치가 와 아따 김치가 와 와 포 고 와 박수 와 이거 잠깐만요 누구 팀이에요? 솔직히 누구 팀이에요? 아 아 혹시 감사합니다 살아있네 김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포살 이거 가지고 2라운드 갑니다 음악 렛츠고 출발합니다 아니 ком 하하 하하 왜 은 렛츠고 yn 쌀 없.. 안 사주세요? 밥 안 사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다은 씨하고 제인 씨가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다은 씨에 섭쇼 야 아니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 돼서 아니 아니 쌀이 뭐라고 우리 지지 않는 거야? 귀여움으로 승부하고 나 섹시함으로 승부할게 알았죠? 나도 나름 안무가 출신이에요 음악 주시고요 렌즈 출발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귀여움으로 승부하고 나 섹시함으로 승부할게 알았죠? 누누나 누누나의 미누나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음악이 잘못됐어 이게 좋았어 음악이 너무 좋은 아니 과연 어떻게 따르릉이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르릉 음악 주세요 출발합니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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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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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과연 김포 금쌀의 주인공 누굽니까? 저기는 그러면 김포 포도도 가져가고 김포 금쌀도 가져가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포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죠? 뭐죠? 나와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김포 여행이 이 정도는 돼야죠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하시죠 출발 렛츠고 렛츠고 김포시청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세 팀이 각각 김포 여행의 재미와 또 멋과 맛과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를 소개해드릴 때 우리 이렇게 세 팀 중에서 가장 잘한 팀 한 팀만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립니다 꼭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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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씨 혹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가면 나는 거 같아요 우리의 썸타는 냄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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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나와주세요